안녕하세요. 오늘은 과립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과립수의 끝머리가 너무 뾰족하니까 찔릴 수 있으니까 얘는 테이프를 붙여주셔도 돼요. 선생님, 불빛이 뒤로 가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짧게 했으니까 뒤로 가서 여기 있잖아요. 얘들 그럼 길게. 길게 감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리스가 자연 물이다 보니까 뾰족뾰족하게 끝머리가 있는 게 있어요. 조금 감으실 때 손 다치지 않게 조심하세요. 여기 이렇게 오셨을 때 고정부분을 이렇게 감싸주세요. LED줄을 한번 감싸주세요. 이렇게 한바퀴. 한바퀴 이렇게 감아요. 감아서 그대로 감아주시면. 끝에 와서는 여기에다가 접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이에 넣고 살짝 한번만 접어주세요. 그럼 고정됐죠? 접착제 없이도 고정이 됩니다. 게리가지. 게리가지. 모양을 잡아주세요. 겹쳐주시고 얘를 손으로 잡아서 5cm 정도 남겨주시고 감아주세요. 두번 감아주시고. 한번만 감으셔도 되는데 풀릴 것 같아요 하시는 분은 두번 감아주시고 이렇게 묶어주세요. 꽉! 묶어주셔서 이렇게 살짝 펴주시면 이제 또 조절이 되죠? 이렇게 해서. 이쪽에다가 이제 리스에다가 감싸주시면 돼요. 한번. 한번 감싸주셔도 되고 두번 감싸주셔도 돼요. 그 대신 여기에다가 처음에 묶었던 줄에다가 한번 더 묶어주세요. 이렇게. 볼까요? 네. 이렇게 묶였죠? 그리고 한번 더 묶어주세요. 접착제는 뭐 이렇게 묶어주시면 별도로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게리가지를 이렇게 모양을 잡아서 만들어주세요. 모양을. 이렇게 이쪽으로 만들었어요. 어? 여기 보이죠? 이런 거는 이제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리고 여기도. 여기도 조금 길게 해서 잘라주세요. 너무 짧게 자르면 또 매듭이 풀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 남은 줄은 위쪽에다가 또 묶을 거예요. 고리 부분 이제 만들어줄 건데요. 먼저 만들고 모카를 달아볼까요? 여기다가 그냥 한번 가운데 맞춰서. 이렇게 가운데 맞춰서 묶어주세요. 한번. 두번. 네. 그리고 여기를 살짝 잘라주세요. 네. 이렇게 됐죠? 여기는 이렇게 접어서 위를 이렇게 손가락에 돌려주세요. 그리고 손가락에서 이 고리를 위로 좀 빼주세요. 이렇게 고리를 빼주시면 이렇게 고리가 만들어져요. 요로케 붙여주세요. 이렇게 꽈주세요. 이렇게 꽈어주세요. 하나쪽으로 너뜩한 부분을 잡아서 꽈어주세요. 하나쪽으로 너뜩한 부분을 가까워주세요. 하나쪽으로도 irrig danger. 여러분은 그냥 그리고 앞으로도 구경해주시면 Castro. 그러니까요. 이렇게 꽈어주세요. 이제 게리가지도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위치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제 오로라, 얘는 이렇게 크게 달아주셔도 되고, 저는 작게. 여기 가지에다가 이렇게 붙여주세요. 이렇게 반짝반짝하고 오로라까지 마무리했는데요. 한번 불 켜볼까요? 이렇게 해서 목화자연레스 완성! 네, 이렇게 완성하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